국방부가 대통령에게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우주에 올리고 연내 고체 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최종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한미가 사상 처음으로 공동행 연습을 진행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면 우리도 자체 핵무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 공격당하면 10배, 100배 버벅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이 우주분야에 대한 획기적 전략 수준이 발전하고 역대 정부에서 터붓이 됐던 자체 핵무장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양상입니다. 그 기조에는 대한민국의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설령 북한이 남한의 핵을 쏘더라도 미국이 핵 응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배경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방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방부의 연두 업무보고에는 북핵 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삼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북한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 연합연습 훈련 강화, 70주년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민군 상생복합타운 조성, 군 의료체계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우리 군은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를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800급 정찰위성 5기를 지구 궤도에 순차적으로 우주로 발사해 한반도 및 주변국 정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과 밀러터리 마니아들의 오랜 소망이자 꿈이었던 정찰위성 1호가 드디어 발사되는 셈입니다. 그동안 기상관측용 위성은 여러 차례 우주로 쏘아 올려졌지만, 정밀 탐지하는 군사위성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성능이야 현재로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우리 과학자, 연구진들의 뛰어난 능력으로 아마도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정밀 군사위성이 한반도 상공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한반도에 올라갔다고 해서 북한만 촬영할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우리나라 주변 국가를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드려볼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작년 말 2차 시험비행에 성공한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와 관련 올해 완전체를 탑재한 채 최종 시험 발사를 추진합니다. 이는 향후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를 의미합니다. 여차하면 공격용 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국방부는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 최종 시험 성공으로, 대북 우위의 우주정보 감시 정찰 ISR 능력을 구축해 북한 지역의 핵미사일 표적을 추적 감시하고 전파규란 파괴하는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킬체인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상대의 미사일 발사 직전 그것을 파악해 전파규란 파괴한다는 것인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군사기술을 적용하는 것이고, 실전화 한 사례가 아직은 없고, 북한이 동굴, 호수, 산골짜기에서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어 전파규란 파괴하는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킬체인이 얼마나 적중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꼼꼼한 실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 한미 감시 정찰 자산을 활용한 조기 탐지와 식별, 공중에서 다중차단, 물리적 비물리적 타격 체계 구축, 탐지와 추적, 타격 자산 재배치, 주기적 합동방공훈련 등이 제시됐습니다. 북한의 행태에 따라 우리 군의 드론 등을 북한 지역까지 침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적 드론을 레이저 빔이나 총기, 그물망 투하 등의 방식으로 격추하는 드론, 킬러 드론도 운영합니다. 전반기 연합연습에 연계해 쌍룡연합상륙훈련을 여단급에서 4단급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20여개 훈련을 과거 독수리훈련4 이거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이 대폭 확대됩니다. 필자도 과거 독수리훈련에 직접 참여했는데, 미군과 실전훈련은 큰 도움이 됩니다. 북핵능력 고도화 속에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미국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실시하고, 한미맞춤형 확장억전략 TDS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핵 공동훈련을 한다는 것인데,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얼마전 한미간 이런 훈련 안한다고 일단 부인을 한 상황이라, 미국이 얼마나 진심을 갖고 참여하느냐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다 듣고 난 후 윤석열 대통령은,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국방부 업무보고 발언에서, 만약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장은 한미 공조를 통한 미국의 핵우산 강화가 최선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라는 조건을 내세웠지만, 북한의 핵 문제가 한계 수준을 넘으면 언제든지, 전술핵무기 배치와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거론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확장 억제 핵우산과 북핵 억제에 안될 때, 미국과 상의의 전술핵 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핵무장을 실제로 드러낸 건 처음입니다. 아울러 역대 대통령들도 핵 자체 보유를 직접 언급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 도발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역대 정부 때와는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 발언은 원론적 수준이라며 여론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최근 보수 언론 칼럼 등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늘면서, 대한민국이 북핵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고, 설령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핵을 쏘더라도 미국은, 법어 공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오피니언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미국의 재래식 확장 억제 전략이 언젠가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제로 나왔다는 해석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전술핵 배치나, 독자 핵무장은 한미가 공유하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 미국 행정부의 비확산 기조와 거리가 멀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 모법 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게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삼축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KMPR이고, 좀 더 보완돼야 한다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이어 방어도 중요하지만, 공격보다 방어의 비용이 10배가 든다. 그러니 북한은 비용이 적게 드는 공격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우리도 엄청난 양의 화력이 강한 미사일 재고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킬체인, 키어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KMPR로 구성되는 삼축체계 중, 북한 전쟁 지도부 괴매를 목표로 하는 KMPR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는 탄도미시일과 순항미사일 증산을 의미합니다. 이슈베리도 그동안 여러 칼럼을 통해, 미사일 10만 발 보유를 주장했는데, 현재 3,000에서 6,000발 수준으로 추정되는 우리 군의 미사일 전력을,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늘리자는 것이 대통령 발언으로 분석됩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비단 북한을 대상으로만 한정짓지는 않았으리라 추정합니다. 최근 일본은, 사거리 1,000km 이상 순항미사일 보유를 선언했고, 중국과 북한은 이미 ICBM급 미사일 보유로 대한민국의 위협적 존재입니다. 미국의 재래식 확장 억제의 임계점이 분명 올 것 같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자체 핵무장은 그냥 우리의 희망 정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실전화 시킬 수 있다는 의지와 각오가 필요해 보입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적어도 5만 발에서 10만 발 이상은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다시피, 점장키로 소문난 영국 41대 총리 네빌 체인벌리는, 1938년 유럽을 침공하려던 아돌프 히틀러를 만나, 미넨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점잖게 히틀러를 설득해 미넨 협정을 이룬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화협정이 이뤄진 셈입니다. 체인벌리는 히틀러의 유럽 팽창 의혹을 꺾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히틀러는 머지않아 유럽을 전면 침공해 5,64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체인벌린을 영국 역대 최악의 총리로 후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피직이 100점 100승이나, 율곡 2의 10만 양병설은 적을 미리 알고 철저히 대비하자는 선조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미래는 어쩌면 과거 우리 선조가 치렀던, 여러 국남보다 더 위태롭고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후대를 생각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핵무장과 미사일 10만 발이 공허한 소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벨리였습니다.